유리님한테 이제 젓가락 발음을 가르쳐주려고 한번 해보세요 젓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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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이상한데요? 다시 한번만 더요 이제 더 절 좋아 지금 조 라고 하는거 아니에요 저가 아니라 아 젓가락 오 제가 봤을때 두가지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네 조 대신 저라고 바로 써야되는데 조 저 저 젓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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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는 또 학식 탕에서 족가락 이런거 아마 해요 족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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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어요 족가락 나한테 욕하는 것 같아 아니요 우리 족가락 오 족가락 족가락 너땡 절가락 너땡 조가락 조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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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잘했어요 조까라 네 젓가락 아 젓가락 젓가락 빨리 빨리 한번 해보세요 젓가락 오 좋아요 오오 아이제 됐어요 젓가락 조까라 조까라 오오 오오 조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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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 왜 이렇게 조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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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 일부러 그러는거 같은데 뭔가 이상해 욕하는거죠 지금 일부러 그러는거에요 아니 뭔가 이상해 아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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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는 아마 식단에서 주머니 주머니 물엄볼때 아이제 이모한테 조까라 하나 주세요 두자리 주세요 구독돼요 구독과 좋아요 사랑 부탁드려요